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추입니다. 무기명 채권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최근 무기명 채권을 이 정부가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DJ 정부 때 외환위기 때 급박하게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고역지책으로 발행한 무기명 채권을 발행을 한다는 것은 지금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에서도 그만한 경제가 위기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소문들이 IMF 이전보다 더 심각하다라는 게 공직에서도 그런 소문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진작에 시중에서는 그런 소문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드디어 무기명 채권을 발행을 한다. 좋은 일은 아니죠. 상당히 심각한 일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무기명 채권이거든요. 이게 무기명 채권이라는 게 그 당시도 보면 1997년 12월 31일 날 금융실명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부칙에다가 이거를 발행을 한다. 발행을 하는데 세금 혜택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긴가민가 해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게 없다 보니까 1998년 4월 29일 날 이때 재정경제부 재경부 장관하고 장관하고 노동부 장관 그 다음에 국세청장까지 합정 기자회견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무기명 채권을 사라. 사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무기명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돈을 쓸 게 없어요. 돈을 쓸 데가 없고 그 당시가 20% 했대요. 시중이자율이. 그러니까 이거는 6%대로 이렇게 낮춰서 해주겠다. 대신 세금으로 혜택을 주겠다. 이 차익을 이 14%의 차익을 우리가 세금으로 혜택을 주겠다. 증여세도 안 면제해 주고 상속세도 면제해 주겠다. 얼마나 좋니.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 그거 아니 이자소득은 분리가세만 하겠다. 그 이상은 묻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이 미적미적하니까 저 국가가 무슨 소리하고 했어. 그때 당시는 처음이니까 미적미적하고 돈 있는 사람들도 조심하게 이렇게 의중을 간파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때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그 당시는 20%예요. 그러니까 돈을 가진 사람은 돈을 굴리면 20%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또 그러지 않습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죽고 돈 있는 사람들은 그때만큼 좋은 시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테리안 밸리 쪽에 있는 그 건물들이 막 싸게 나왔을 때 부동산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힘들잖아요. 대출 받아가지고 사업해 본 사람 부동산 만들고 건물 지은 사람은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있는 부자들은 어떻게 되면 그때 가서 서서히 가가지고 주워먹은 거 아니에요. 그때 150억 했던 거예요. 지금은 천억이 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돈 번 사람들이 지금 이제 뭐 증권회사 있고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들은요. 현금 굴리는 사람들은 그 현금에 돌아가는 그거를요. 냄새를 너무 잘 맡아요. 그런데 냄새를 맡아 보니까 이 국가가 절대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데 나는 그거 법으로 뭐 어떻게 아니 채권 취득 전에 취득 전에 성립된 납세의무를 납세의무는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 말을 들어보면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취득 전에 성립한 납세의무를 면제해 주겠다. 저한테 지금 만일 자산가가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저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죠.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거는 이 취득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려면은 상속세는 사망이잖아요. 사망이고 증여는 이때 증여시잖아요. 취득도 하기 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됐는데 이 무기명 채권을 가지고 뭐를 하겠냐 이거예요. 저는 이 표현 자체가 상당히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취득 당시에 성립된 취득 이후에 성립된 상속세 납세의무 성립은 증여서나 상속세 납세의무 성립은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해줘야죠. 과사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긴가민가하니까 1998년 7월 7일 날 국세청장이 14일 날 하고 두 번에 걸쳐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말을 해요. 이거 상속세 안 하겠다. 증여세 완전 면제하겠다. 상속세는 이 취득을 어떻게 됩니까? 사망시점부터 사망시점부터 1년 이내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 처분 재산으로 취득한 경우 그때는 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겠다. 그리고 5년은 이쪽으로는 이제 5년은 5년 이내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취득한 거는 상속으로 상속세 가산 안 하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도 참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돈을 현금으로 이렇게 돈 주고 산 거는 상속세로 안 해주겠다. 이게 처분 불문명 재산이잖아요. 이런 게 다 처분 불문명 재산인데 거기다가 상속세 무기명 재권으로 샀으면 상속세 사는 게다가 가산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가산 안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세에서 가장 난처한 게 뭐냐면 아버지가 어디 돈을 어디다 썼는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1년에 2억 이상 2년에 5억 이상 막 이렇게 처분 불문명 인출된 금액이 있는 거예요. 만일 중간에 처비 있고 사실은 배우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아파트 하나씩 9억 10억씩 사주려고 이렇게 아파트 하나 사줘버리면 벌써 처분 불문명 재산이잖아요. 그러면 본처가 아니 처분한테 준 돈을 왜 우리가 상속세 내냐라고 벌멘소리를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국세청장이 두 번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다음 말을 발표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게 이제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기 시작해가지고 이 무기명 채권이 어떻게 됐느냐 이 무기명 채권이 묻지마 채권이 되는 거예요. 묻지마 채권 묻지마 채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30%씩 프리미엄이 프리미엄이 붙어요. 그 정도로 인기가 좋은 거예요. 이제 이거를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3조 8,700억인가를 팔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5년 만기거든요. 5년 만기에 그러면은 2003년에 만기가 와요. 만기가 오고 플러스 2년 내에 2005년까지 2005년까지는 이자 지급하고 그 이유는 이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2003년에 만기가 됐는데 실제로 이렇게 만기가 됐는데 2천억 정도가 환수가 안 됐대요. 그러니까 소지하고 있는 거죠. 그대로. 이 말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만기 때 돈 주겠다고 돈으로 원금 다 원리금 내가 주겠다 채권자가 그래도 안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실효성이 뭐냐라는 걸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자 여기가 금융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중소기업 채권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무슨 채권 그 다음에 증권 안정 이렇게 증권 세 종류로 했는데 이제 채권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발행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쪽에가 채권자일 거 아니에요. 채권자 그런데 보입시오. 자 이 사람이 채권자가 구입을 할 거 아니에요. 돈을 줘요. 이게 이제 30억을 샀다 해보시죠. 자 34 사례를 해서 34억을 샀다. 34억을 샀어요. 그러면 34억짜리 뭐를 줘야 됩니까? 채권을 줘야죠. 실무를 채권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애기에는요. 채무자 발행하는 사람하고 금액만 나와 있는 거예요. 금액 이 사람은 전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34억을 주고 이걸 줬으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나중에 2003년 이후에 만기가 되면 만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렇게 다시 갖다 줄 거 아닙니까? 갖다 주면 갖다 주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원금하고 원금을 줘야죠. 원금하고 이자를 그러면 이게 34억에 37억 이자가 3억 원금은 34억 이렇게 된다 이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는 이자 소득은 이거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하겠다. 그냥 이자 소득 자체를 분리과세를 하고 중요한 거는 이 채권자가 이 사람이 A가 샀는데 중요한 거는 뭐죠? 누군지를 몰라요. 이거는 뭐 누가 샀는지 자금 출처를 대지 않겠다. 이거예요. 추적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살아야 이쪽에 자산가가 샀는데 이게 나중에는 보면 상속인들한테 상속인들한테 가든지 아니면 처 명의로 가든지 자식으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누구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소지 한 사람이 소지 한 사람이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소지 한 사람이 가서 돈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다 줘야 된다. 이거예요. 만일 이게 이 사람들이 상속인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정치인이다. 정치인이다. 아니면 공무원이다. 이럴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가가지고 돈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금을 받을 때는 실명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 실명이 나오니까 안 좋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기업가나 이런 사람들은 노숙자 명의로 이제 받아내는 거죠. 황가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대기업 비자금 그거 하는 사람들이 대기업 회장이 노숙자 명의로 이거를 다시 받아가지고 돈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돈을 이렇게 쓰면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왔잖아요. 이 돈이 이런 식으로 왔는데 이 돈을 어디다 쓰느냐. 이거를 정치인한테도 쓸 수 있죠. 이 정치인한테도 쓸 수 있고 공무원한테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돈이 이 돈이 이렇게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왜? 자금 출처가 안 맞아요. 여기서 이제 꼬리표가 떼져버리잖아요. 꼬리표가. 그러니까 이 돈은 깨끗한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금 서탁이 돼버리는 돈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죠. 무조건 사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대기업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대기업 뭐 그때도 이제 삼성이라는 데도 하나 뭐 CJ 뭐 이런 언론 뉴스를 봐보십시오. 다 그 무기명 채권하고 관련된 언론 뉴스 나옵니다. 정치자금을 주더라도 이 무기명 채권으로 이렇게 줄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원금리 원리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세탁 그래가지고 줄 수 있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뭔가가 비자금 시장이 움직인다 이거예요. 비자금 시장이 지금 현금이 많이 쌓아 놓은 누군가가 있어요. 누군가가 있으니까 그걸 비자금으로 화시키고 싶은 숨기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저는 예전부터 말을 했거든요. 국가 돈을 빼먹는 우리가 이렇게 세금 내죠. 세금 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국가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납세자 납세자가 세금을 내면 국가가 이렇게 쓰잖아요. 어디다 용도에다가 쓰는데 이 가운데서 누수되는 돈들이 항상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가 먹냐 이 권력의 특수 관계자들이 먹게 돼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먹은 이 국가 돈에 있어서 뭔가가 꼬리표를 떼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국가 돈이 500조가 넘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300조 계속 높아졌단 말이에요. 이 분명히 누수된 돈들이 항상 존재한다. 존재하기 때문에 감사원이 항상 추적을 하고 검찰이 추적을 해야 되는데 ING 하고 있는 거는 하지 마라 이렇게 돼버리면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가 돈이 누수가 되는데 이거를 나중에 추적하려 하면 이미 늦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지하자금화 시킬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거입니다. 분명히 분명히 존재해요. 제가 이런 거를 국가 돈 빼먹는 거 추적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훈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위기를 가장해서 비자금을 숨기고 싶다라는 나는 그런 욕구도 분명히 있다 있을 것이다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항시 모든 정책은 사심이 없이 하면 좋은데 그걸 이용하는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외환위기 때도 어떻게 됩니까 공적 자금만 해도 165조 가 풀어졌대요 165조 가 풀어졌대요 가 풀어졌으면 165조가 허공에 날아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먼저 빼먹는 사람이 임자죠. 제가 공적자금 감사를 해볼 때 우리가 워크아웃 있잖아요 워크아웃은 그때 워크아웃을 기업 해성을 시킬 수 있는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기준이 워크아웃 업체에야 돼요. 그러면 이쪽은 적색 업체고 이런 데는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뭘로 했느냐 이 기준을 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됩니까 산업은행 가서 일주일 동안 모든 우리나라에 관련된 모든 전문가 다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 이 부분이 제가 지적하는 이 부분이 맞다 라고 했을 때 이 파장이라는 것은 엄청 컸어요. 왜 이런 업체들이 공적자금이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먹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실경영자들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기업체 회장들 이런 재산들을 추적을 해보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1년 전부터 다 자기 재산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빼먹으려고 하고 노리고 뭐를 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게 다 대비를 하고 옆에서 다 코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나 뭐 하다가 부도나 아파트 한 채 가족들이 살고 있는 거 그거 어떻게든지 위장이원이라도 해가지고 빼려고 하는데 그러면 또 사회여행에 다 걸리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학들은 사회여행에 걸리지도 않아요. 일반 서민들이나 걸리지. 그러니까 거기서 이런 국가돈이 빼가는 그때 이제 뭐 감사 지적을 하면 국가가 위기이지 않습니까? 뭐 규정대로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지금 거덜나게 생긴다. 지금 또다시 그런 말 나오게 생겼어요. 나라가 지금 위기다 거덜난다. 이 코로나 때문에 세계 경제가 마비됐다. 우리 아시아 경제 마이너스가 들어간다. 우리나라 큰일 났다. 지금 이런 경우에 규정대로 어떻게 하느냐. 이 말 분명히 나옵니다. 그 말 나오는 순간 동시에 뭐냐면요. 뒤에서 국가돈 빼먹는 사람들은 존재한다. 우리가 근모호기 운동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근모호기 운동의 그 구조를 제가 국세청에 있을 때 그 구조를 밝혀냈잖아요. 밝혀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제가 검찰을 끌어들이고 국세청 조사하고 그 위에 사람, 국청장님을 설득하고 해가지고 조사해야 된다 해가지고 조사한 거예요. 가가지고 그 설명을 해도 눈만 깜빡깜빡 하고 있는 게 검찰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21명 이상의 부장검사들을 만나면서 끝끝내 그렇게 여론 조성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하고 나니까 숟가락 얹어버리고 그렇게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막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금 내주는 사람이 있고 그 뒤에서 씩 웃고 빼먹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항시 존재합니다. 항시. 돈이 절대 하늘로 섰고 땅으로 꺼지는 게 아니야. 누구 돈에 누구 사람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상속세 사건들이 자꾸 생기는 게 뭐냐면 이게 상속인이에요. 아니 아니에요. 이게 부호예요. 이게 이제 자고 이제 처고 이렇게 된 겁니다. 나중에 이제 국세청에서 이렇게 죽은 사람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 은행 권고에 은행 대여 권고에 대여 권고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기명 채권이 그 사람의 무기명 채권이 한 54억이 있었어요. 54억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명의는 이 산던 명의는 전부 다 이렇게 자식들 상속인들 명의로 해놨어요. 그렇지만 국세청이 어떻게 되느냐 상속인들은 이거 우리 거다 그러니까 상속재산이 아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낼 것도 없고 그런다. 그런데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망인의 상속인들 상속인이 소지한 사람이 그거니까 상속인들 것이다. 상속인 피상속인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죠. 일단은 상속재산이 되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상속세를 매기느냐 그래서 상속세는 안 매겨요. 상속세가 될 수가 없다. 원금하고 플러스 이자는 이거는 과세가 안 되기로 했으니까 이거는 비과세 관행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는 세법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세법으로. 국세청장이 나와가지고 두 번이나 기자 발표를 해가지고 비공적인 견해를 표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한 게 아니고 국세청장이 안 하겠다 해가지고 비과세 관행이 생겼기 때문에 과세 안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모르고 우리는 옛날 국세청장 하는 거하고 우리가 하는 거하고 우리는 모르겠다 하면서 과세한 사람은 과세했다고요. 과세했는데 이제 불복해서 이렇게 하지 마라. 비과세 관행이 형성돼가지고 그랬다. 그러면 여기서 가령 이제 34억인데 이거를 살려면 17억의 프리미엄을 줘야 돼. 프리미엄. 프리미엄. 그 정도로 인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프리미엄을 준 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이것도 우리가 상속세 비과세 해주라라고 하는데 국세청은 아니다. 원금하고 이자만 내가 처음에는 국세청은 원금만. 34억 원금만 우리가 상속세 과세 안 하겠다. 3억. 이자 이거는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하겠다. 17억 프리미엄. 이거 상속세 상속재산으로 보고 우리가 과세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조세심판원에서 그때 국세심판원에서 깨지고 이거는 법원에서 이것도 하지 마라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깨졌죠. 비과세 관행이 형성됐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무기명 채권이 이렇게 발행을 한다 하지만 세금의 혜택을 주지를 않으면은 이거 별로 인기가 주저주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의 혜택을 분명히 또 줄 거예요. 상속세 안 하겠다. 과세 안 하겠다. 증여세 과세 안 하겠다. 이자소득세는 원천징수해가지고 분리과세만 하겠다. 그리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상속세 묻지 않겠다. 프리미엄소득에 대해서도 묻지 않겠다. 이렇게 해야만이 또 국세청장 나와가지고 또 기자회견 해야만이 사람들이 사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보장이 안 된 상황에서는 사는 거는 좀 어리석다.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법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상속세 안 해주겠다. 증여세 안 해주겠다. 그리고 그 법을 만드는 순간이 위헌이 됩니다. 왜? 형평성이 어긋나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가 새로운 세상 만나고 우리가 새롭게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나라가 되려면 형평성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평등 그런 거 말고요. 나라시아는 그 평등 말고. 뭐든지 누군을 위해 주고 누군을 안 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입니다. 법이라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부자한테는 유리하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죽어버리라고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돈 쓰면 용 쓰면 해주고 돈 안 주면 안 해주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돼야만의 새로운 세상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새로운 세상에. 정권에 5천 번 바뀌어 보십시오. 그게 안 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 정권 바뀌어도 그 사람들 또 국가 돈 빼먹고 또 탐욕을. 그건 어디 갑니까. 본인의 본능이 어디 가요. 오히려 길거리에서 다녔던 사람들이 더 탐욕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법으로 세법에다가 법으로 세금 혜택 주겠다 못해요. 못하고 국세청장에 나와가지고 또 기자회견 해야만이 비과세 관행을 성립이 됐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때 이제 사기 시작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렇게 될 것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